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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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갑각류를 먹어보는 갑각류의 미친남자 참기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무려 358만 조회수. 그 전설의 게장. 음.. 아.. 맛있다. 그때 진짜 각각류 먹으면서 막 밥그릇에 숟갈 퍼먹고 막 김부각이 먹고 막 울면서 먹었던 그 게장. 그 게장하고 양념게장 멸망전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거기에 1위 했던 업체가 심지어 같은 업체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잘하는 업체인데 이번에 이제 저희 녹진이 분들한테 이번에 감사하다고 3천 통씩을 엄청 저렴하게. 물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오히려 3년 전보다 저렴하게 이렇게 무료 배송으로 해주셔가지고 이거 먹어봐야 되겠다. 저도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간장게장으로 국수 만들어 먹고 양념게장으로 국수 만들어 먹고 이 이형자님께서 방송에서 드셔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서 군침이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진짜 너무 맛있겠다. 했는데 마중에 이거를 행사를 하니까 내가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각각류의 미친 남자로서. 그래서 두 통씩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 착한 미식가라는 것은 너무 맛있는 게장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고 내용물을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징꾸징. 여러분들 이 양념게장은요. 하실 때 흔드셔야 돼. 촉촉촉촉촉. 뒤집어서 이거 안 흔들면 안 돼. 이게 흔들어 드셔야 된다는 거. 이게 1.2kg짜리고 국내산 꽃게입니다. 숫꽃게로 했겠죠, 당연히? 와, 색깔 봐. 이거 한 통이면 여러 번 먹겠는데? 2만 5,900원 무료 배송이고 간장이 3만 9백원 무료 배송이에요. 여기는 연평도 알베기 간장게장이 중자가 2마리 들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와. 자, 일단은 양념 보여드릴게요. 와. 두 똥 땄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간장게장 따볼게요. 이거는 딱 3일째입니다. 그냥 신선한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크기 봐. 와. 자, 이렇게 해서 간장까지. 이 간장은 버리지 마시고 계란장에서 드셔도 되고 해놓았다가 여름 내내 국수에 드셔도 되고 이거 삼겹살 같은 거 찍어 먹어도 되고 버리면 안 돼요. 나 괜찮겠지, 오늘? 하,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반숙으로 이렇게 간장, 계란 준비하고요. 와 씨. 오마이갓. 역시 레전드. 제가 다 까서 보여드릴게요. 와, 미쳤다 오늘. 전설 찍는다, 오늘. 미쳤는데, 이거? 와 씨. 일단은 껍데기에도 와, 진짜. 진짜, 진짜 레전드네요. 이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봐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많아요. 여기 게장은요, 여러분들. 이 노란 거 있죠? 이 노란 게 진짜 많아. 야, 여기 여러분들 게장 그때 그대로야. 제 게장 수요일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봐봐. 전부 이렇게 와. 이거 두통 산 겁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게 6만 1,800원인데 와,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네요. 아, 인정. 양념 게장도 인정.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바로 양념 진짜 1등이에요 제가 진짜 수많은 양념게장을 먹어봤지만 진짜 양념 레전드인 것 같아요 약간 전통적인 맛도 나면서 너무 달지도 않고 고춧가루 향도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맵지도 않고 진짜 이 맛도리 맛 이거 숙성 제가 3일만 했는데 여러분들 5일 하시잖아요 양념까지 배워서 진짜 미칩니다 간장게장 먹자 자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와 살이 미쳤구만 이거 제가 그 개모니카 보여드릴게요 개모니카 간장게장게가 좀 더 단단하네 얘는 좀 씹어먹을 수 있었거든 근데 간장게장게가 좀 단단해서 얘는 잘 안 들어간다 이거 먹어야 되겠다 여기 이 겨드랑이 있죠 여기 이거 이렇게 파지 말고 여기 다 떼져 떼면 떼져 이 겨드랑이 부끄럽게 만들어주세요 겨드랑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어주라고 다 떼진다고 여기 다 떼졌죠? 끝까지부터 이렇게 긁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나왔죠? 깔끔 이렇게 깔끔하게 까는 법 알려드렸어요 이야 살 진짜 많다 확실히 중자라요 여러분들 한 입에 들어오는 양이 1.5배 이상인 것 같은데 살이 너무 맛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소면을 준비했어요 나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간장이 이렇게 있으면 간장을 여기다 살짝 이렇게 간장을 부어주고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지? 너무 궁금해 살짝 이렇게 비벼줄게요 여러분들 버무리게 간장 양념에 이렇게 맛있을 것 같거든요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색깔 봐 이야 게살을 이렇게 놓고 이거 그대로 짜줍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다가 한 마리만 넣을게요 한 마리 자 1차적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와 대박 청양고추 다진 거 나 너무 좋아하잖아 청양고추 다진 거 이거 안 넣으면 안 돼요 저는 좋아하니까 많이 넣겠습니다 깨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을 살짝만 살짝만 이렇게 두른 다음에 김을 갖다가 옆에다가 살짝 넣어주시고 이렇게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거의 다 됐죠? 계란을 하나를 이렇게 넣어주면 어 끝이네요 연평도 암게로 만든 간장게장국수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이 양념으로 만들 야 이 양념 미쳤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정리덩 진짜 마초찌깁니다 꽃게도 드셔보세요 진짜 별미예요 제 점수는 박수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여러분부터 제가 한입 드릴게요 이거는 나 혼자 먹기에는 좀 에바야 여러분부터 한입 드세요 이거야 일반 양념들 다 바릅니다 와 레전드야 이건 요리를 잘 쓰실게요 그냥 먹기에는 안 먹기에는 웃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좀 더 식당하면요 이제 Principal 식당 분리로 이렇게 맛있다 아름다운시 아 고마음 롱 다 자 오늘은 해기등 마켓에서 간장게장 레전드, 양념게장 레전드를 엄청나게 할인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구매해서 먹어봤는데요. 뭐 제가 골라서 제가 먹는 거라 뭐 칭찬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맛있습니다. 맛있고 일단은 국수. 와 이형자님 진짜 레전드. 간장도 맛있는데요. 양념이 진짜 미쳤어요. 앞으로도 또 이런 행사 있거나 좋은 맛있는 거 있으면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저는 사실 얘는 잘 안 먹거든요. 이거 활용하는 방법이 요거만 따로 떼서 얼려 놓으셨다가 얘가 간장이 배어 있잖아요. 요거 살짝 숟가락으로 깨가지고 찌개 끓일 때나 라면에 넣어 먹으면은 여기 게살 향하고 간장 퍼져서 맛있어. 요거는 좀 먹기 불편하면은 된장찌개에 넣어서 드세요. 얼려 놨다가.